수 cuanto 투패!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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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어와라 들어와라 안되 안돼 수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 지금 낚시 포인트로 바로 가고 있어요 13.5도 계속 유지 13도 쪽을 쭉 유지하고 있으니까 두산리 포인트로 왔어요 근데 오늘 고양이들은 아무도 안 보인다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갭낙새끼 핫도그 앤또리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물대는 조금입니다 투자도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듈미 보러 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네드포스의 GP7-5배 일은 네드포스의 BI8-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육출뽕돌 와이어케브라 17호 직결반을 사용하는데 뿔소라맥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걸리는 거 뭐 돌덤 아니면 혹돔이겠죠 한번 여러분들 돌덤 57 기록을 깰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돌덤 잡아 봅시다 미끼 손질하고 있습니다 미끼가 어제 애같은 상황이 없으려고 미끼를 좀 손질해놓으려고 미끼를 좀 손질해놓으려고 아직 미세가 안됐을때 왔어? 아 나 씨 어저께 급하게 넘는 미끼 손질하자마자 던져놓고 이제 다음 미끼를 손질해놔야되거든요 미끼를 손질해놔야되요 근데 갑자기 꽂아야되요 하하하하하 미끼를 손질해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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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밥 못 먹었어요. 돌돈 잡기 전까지 밥 안 먹을래. 돌돈도 못 잡는 놈이. 커피 먹고 있어, 커피. 한 끼만 먹으면 됐지. 그러니까 돌돈도 못 잡고 있는데 커피라도 떼려면 되죠 뭐. 아이쿠. 돌돈 잡혀야지. 바꿔봤어. 이제는 뭐 모레도 나와야지. 모레도 못 잡는 게 낫지. 왔어, 입지. 2번 때? 어, 1번째 왔어. 낫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쳐다봤는데, 1번 때 크게 흥긴 거 같아가지고. 지금 1시쯤 됐지? 어, 1시 되니까 맞죠. 물이 어느 정도 차니까 입지하기 시작해요. 오! 우와! 때렸어! 크다! 2번 때! 어, 그래 와라 와라. 야, 씨구. 한 번 때렸어요. 야, 뭐 이게 1시 되니까 진짜로 씨구. 얘는 크다? 어, 때렸어 때렸어. 더 때려야 돼. 이걸로 지금 채면 안 돼. 아, 이걸로 채면 안 돼. 어차피 안 걸려야 돼, 지금 채도. 어, 때려야 되는 게. 이게 전복이 좋은데. 한 번 때리다 마노. 근데 어쨌든 콜토를 다 써야 돼. 오늘 다 써버려야 돼. 어, 1번? 어? 어, 어, 1번 때는 뭐야? 문어인가? 어? 문어인가? 이거 봐, 지금 슬슬 끈다? 돌돔은 아니야. 그치? 어? 지금 봐요? 어, 내려간다 점점. 고개가 내려간다, 추리떼가. 문어인가? 어? 어, 저기 문어는 지금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어, 깜짝 놀랐네. 다리처럼 보여가지고. 문어가 왜 이렇게 작지 생각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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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공원 재경이 lek 웃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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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나왜? 아, 웃자라. 아, 자리 안돌려. 와아~! 막혔다! 야! 이거 더 커! 으아아아아아~! 오아 ... 오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쉽다. 아쉽다. 더 커야 돼. 57! 와 아쉽다! 3cm가 부족하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제발 나와라!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다! 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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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다 보니까 영입니다 영 다가 안 잡혔어 76 7.6 7.6 그리고 7.6 7.6 7.6 8.6 8.6 8.6 야 이거 6자 다시 6자 진짜! 6자를! 기다려 기다려! 8.6 8.6 8.6 8.6 8.6 8.6 8.6 9.6 9.6 9.6 8.7 8.7 10.1 8.5 8.7 8.7 9.8 8.7 8.7 8.8 8.9 8.1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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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지 마라. 우와, 뛰고 가는 거 봐. 이야, 이 씨부레. 잠깐만. 나온다. 아우 씨. 우와, 집에서 뛰고 갔어. 이거 대물 모습이다, 씨. 대물이야. 빨리 받아, 빨리 받아. 아, 제발, 나와라. 아, 안 돼. 야, 육좌다, 씨. 뭐야, 뭐야, 뭐야. 육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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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올라오고 있어요. 빨리 또, 제발, 제발. 오. 오, 안 간다. 저기다, 어디, 저기다. 우와, 뛰어가는 거 봤어? 어, 봤다, 봤다, 봤다. 빨리 올려놔. 제발, 떨어지지 마라. 아아악. 야, 씨. 조심히 와라, 조심히. 육좌, 안 돼. 어디 가니? 야, 절로 박는다. 박는다. 어, 안 돼. 이쪽으로 와. 아, 돌돔, 돌돔. 돌돔, 돌돔. 돌돔이야. 우와. 빨리 와. 우와. 아니, 근데 되게 트위인데? 아니. 돌돔, 돌돔. 야, 야, 너 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왜 이래? 저도 시키니, 죽음 시키니. 미쳤나와, 씨. 오, 여기. 저기요. 오, 오. 아, 힘이 안 돼. 힘이 안 돼. 안 돼, 힘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올려라, 빨리, 빨리. 오빠. 우와. 으아. 흘렸어, 흘렸어. 육자, 씨. 육자. 우와, 우와, 괴물이야, 괴물. 우와, 괴물이야. 괴물, 괴물, 괴물. 우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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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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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괴물이야 괴물이야 오빠 오빠 유희가 틀려 유희가 금색 있어 금색 대가리가 장난 아니에요 대가리가 성인 머리 같아 제가 장단합니다 지난번 잡은거 훨씬 커요 어 훨씬 커고 되게 커 머리가 어마어마해 무슨 돌고래 머리 같아 돌고래 돌고래 같아 돌고래 우와 입술 봐봐 홍두깨 입술이야 괴물이야 자고 괴물이야 자고 얘 물속에 어떻게 보관이 될까 너무 큰데 커도 너무 큰데 얘 보관이 될까요 물속에 야 사람 머리 많네요 진짜 커요 머리가 실제로 보면 으아악 진짜 야 화면에 안들어와 뒤로 더 빠져야 되겠다 우와 진짜 큰놈 나왔어요 야 좀 들어와야지 각이 나온다 각이 안 나온다 하나도 너가 너무 다 삐뚤게 잡아서 으아악 야 각이 하나도 안 나와 너가 너무 다 삐뚤게 잡아서 으아 너무 무거워 아유씨 무게나 쟤라 11.93 11.93 11.7 11.7 아 12 12 12 12 12 12 12 12 12 얘 어떻게 할거냐 어? 얘 어떻게 할거냐 아 방생해줘야지 그럼 방생해줍시다 이거는 수족관에도 보관하기도 좀 그래 여러분들 생기고 오세요 자아 똑같다 무 챙겼자 똑같다 핫도그이랑 모싱이 똑같이 생겼네요 우와 잘 나와? 어 돌고래같이 영모리라고 살려주면 복 받는데 알겠어요 살려주려구요 보관할데도 없어 잘가라 다시 잡히지 마라 영모라 돌 좀 데리고 와라 공기가 차서 좀 빠져야될거야 공기가 빠져야될거야 공기가 빠져야될거야 공기가 빠져야될거야 어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기록 세웠습니다 아 헉덤도 기록 세웠어요 8자 85 85 85에 12키로 헉덤 기록 기존에 73에서 7.6키로 했었거든요 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폭돔은요 8자만 되면 10키로가 넘어 어 이제 팔딱팔딱 된다 일반 헌트데 여러분들 보셨죠 저런 12키로 되는 고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낚시대입니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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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아 들어갔죠 돌덩한 나무로 데꾸하죠 들어갔죠 들어갔죠 들어갔어 잘가아 저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가요 공기를 먹어서 그래요 어 속돌려 봤어 나 아까 끌려가려고 하는거 우와 보셨죠 여러분 힘이 이야 무거운게 힘을 쓰니까 으아 다 떨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더라 왜 하는거야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 어머 어머 우리 우리 인제 알았어 어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네 미안 우리 인제 알았어 야 피하지도 않아 차가오는데 미안 새끼 죽였다 우리 인제 알고 있었어 아이고 오 알고 있었어 어머 알고 있었대 무리차인지 어 우리 인제 알고 있었어 아이고 위험하게 그렇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차 안 피하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욕심이 욕심이 호피 호피 이제서야 나오네 밥 먹어 호피 아이고 새끼도 왜 앞에서 빼꼽 나와있죠 야 너네 여기 아직 드야? 저쪽에 있더니 맥주창고 옆에 있더니 오늘 왜 여기 있어 어 어 맞아 우리 가기 전에 저기 뭐야 중앙마트 들려 계란하고 그 앞에서 사게 저기 어머어머어머 또 올게 맛있게 먹어 새끼도 많이 먹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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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